관리사나리! 에이 that's pretty good 마스코트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자세히 보면 꽤 귀엽게 생겼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마스코트를 보고 손님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데요 좀 미심쩍지만 그냥 가만히 있자고 우리한테 딱히 다가오는 것 같지도 않고 쓸데없는 소란에 휩싸이는 것 사양은 그렇네요 딱히 다가오지는 않는군요 길가에 있는 돌멩이는 갑자기 왜 줍는 거지? 정치불명의 양반? 정치불명의 양반은? 어이쿠 실수였습니다. 이걸 어쩌죠? 노우씨잇! 하늘 품은 날기 지옥에서부터 기어나온 것 같은 모습이구만. 어... 그 뭐냐? 그 지난번에 싱클레어가 뼈바르기 힘들다고 닭날개를 남겨서 그런 게 아닐까?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엔 안 떠오르거든. 이젠 그런 거에 안 놀라요. 그리고 결국 그것마저 로자씨가 가져가서 남김없이 드셨어요. 이렇게 된 거 싸우는 수밖에 별다른 수가 없겠군요. 노우 마우 쥐 쥎 구독자 WHAT? 저걸 보시오 이스클리프씨가 다른 닭들과 대화를 나누고이시소 아이